이 동생이 조금만 있으면 데리러 오는 거다. 너하고 니 동작은 니 예인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돼. 본 적은 이 대란. 넌 위에 누가 있냐? 여동생이 기다립니다. 요즘 위쪽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. 돌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다. 저 무조건 돌아갑니다. 북으로 돌아간 기술자는 없다. 그렇다면 니가 여기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? 이것이 깨자고! 다음은 너와 내 동생은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. 조금만 기다리라. 오빠가 꼭 데리러 갈게. 보컬지 못하고. 먼저 시간을 만나봅. 본 적은 우리에게 4 hele 번째지를 이루고. 그리고 당신이 기대되됩니다. 당신이 기술이iss지 않습니다. 아멘